우리 4번의 마지막으로 한국의 출연자입니다. 정말 축하합니다. 2,2,3,5,3 3,5,3,5,4,5 4,5,3,5,6,6,6,7,7,7,7,7,7,7,7,7,7,7,7,7,8,7,8,7,7,7,7,7,7,7,7,7,7,8,7,7,7,7,8,7,,9,4,2,3,2,3,1,1. 콩풀에 나오는 모든 참가자들이 파이널까지 자신들이 준비한 모든 곡을 완주하기를 원하는데요. 저 역시 제가 준비한 모든 프로그램을 다 연주해보는데 초점을 맞췄고 그래서 우승에 대한 예측은 따로 할 수 없었습니다. 한 장르이 치우치지 않고 시대별 많은 적합가들의 법을 강하게 공부해보고 싶어요. 무대에서 툰부한 일과툴리로 연주해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어렸던 12살에 처음으로 두산영당 대단에 박용현 이사장님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음악을 사랑하는 것밖에 몰랐던 저를 믿어주시며 무신양면으로 도색해주셨어요. 이러한 사랑이 없었더라면 오늘 날에 저도 없었을 겁니다. 지난 5월 두산 매거진에서 발행하는 보그코리아 잡지 촬영을 제가 해보았는데요. 저로서는 정말 신하고 재미있는 경험이었습니다. 물론 카메라를 향해 포즈를 취하는 게 저로서는 약간 어렵긴 했지만 그래도 다양한 사진들이 멋지게 잘 나와서 정말 신기하고 재미있었던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저는 12월 20일에 중앙대학교 아트센터골에서 자성콘서트를 하게 됩니다. 저의 오랜 소망이 이루어지는 날이에요. 이제는 제가 자랑하는 음악으로 저도 사회에 유익한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저의 첫 자성콘서트의 수익금은 중앙대학교 어린이 병동의 소아 환원을 위해 제재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뜻깊은 나눔에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상을 계기로 여러분들의 예술세계가 더욱 넓어지고 또 우리나라 문화예술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실 것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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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아멘